The only K-pop show you need! It's live and it's THE SHOW! 안녕하세요. 요상한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앙 하고 물어버릴 THE SHOW의 커다란 댕댕이 요한 조각 댕댕이 여상 쪼꼬미 댕댕이 지한 MC 요! 산! 한입니다! 요상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 오늘 진짜 엄청난 날이죠. 네네. 바로 더쇼하는 날이죠. 아니죠. 오늘은 2021년 요상한 MC 데뷔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라고요. 바로 우리 조댕이 여상씨의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댕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너무 고마워요. 생일을 맞아 조댕이씨가 좋아하는 레드 포인트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보았고요. 네. 그리고 생일 선물로 조댕이씨가 좋아하는 삼행씨를 준비했습니다. 삼행씨를요? 네. 강여상으로 운 띄어주세요. 강! 강! 강할 때는 도베르만! 룰루룸! 여! 열일 때는 말티즈! 앙! 상! 상! 강남자 여상! 귀요미 여상 중 당신의 선택은? 둘 다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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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죠? 너무 기쁘죠!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주세요. 조댕이의 생일 특집 애교 가볼게요. 조댕이 플레이! 여상이가 더쇼를 좋아해! 사랑해! 애정해! 생일 맞은 조댕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투표 점수에 7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패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 주세요. 첫 번째 후보, 데뷔 6년 만에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앰플라잉입니다. 음악의 힘으로 달까지 날아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앰플라잉이 컴백 첫 트로피에 도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 더쇼가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소년들, 바로 위아이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2일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위아이가 데뷔 첫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올여름을 책임질 청량의 아이콘 하성은씨입니다. 초여름에 이른 더위를 달래줄 힐링 컴백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XPS MTV와 MTV 아시아 MTV 러시아와 MTV 히트 프랑스에 방송되는 더쇼가 추천합니다. 6월에 루키 스테이지 평균 나인 18.1세, 뮤직비디오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한 티네이저 루키 MZ 세대 아이돌의 정점을 노리는 소년들 이펙스에 이어 올여름 가장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요정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팀 크러쉬 걸그룹 라이섬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다음주 치명적인 음악으로 K-POP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5명의 사이렌 에이스의 컴백 무대가 더쇼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역대급 컨셉으로 돌아온다는 에이스의 무대에 기대해주시고요. 요상한 댄스 요정 조댕이의 요상한 강습소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시죠? 일단 비주얼 합의 완벽하고요. 그건 맞죠. 그리고요? 또 카리스마 완벽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요? 또요? 퍼포먼스까지 완벽한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런 위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팬들도 기대하는 커댕이와 조댕이의 퍼포먼스 케미는 과연 어땠을지 장난아니게 완벽했죠. 어떻게? 보여드려요? 하나 둘 셋 이 세상 케미가 아니라는 커댕이와 조댕이의 케미 요상한 강습소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먼저 전곡을 직접 쓴 솔로앨범으로 돌아온 우진영씨를 만나볼게요. 더 쇼 플레이! 여상씨. 아 네. 우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씨도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 컴백한 기념으로다가 바로 내가 멤버들 데리고 강습소 갔거든. 알지 알지. 멋있게 잘해줄거지? 아마 안 된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멤버들!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생일이시느라면서. 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이건 저희가 소박하지만 준비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요새 진짜 좋아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유아이 분들이 컴백을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컴백을 하셨는데 제가 춤을 안 배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반걸음을 달렸습니다. 오 마이 갓. 반걸음. 반걸음. 한 걸음도 아니면 그냥 반걸음. 강습소 스타트! 네 혹시 여상씨 요새 고민거리 있으신가요? 아 고민거리요? 네. 혹시 있으시다면 이춘과 함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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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아. 아. 고빅거리는 안 듣나요? 고빅거리는 안 들어? 고빅거리는 안 들어? 고빅거리는 안 들어요? 아 들어야 돼요? 아 몰랐네. 원. 앤. 앤. 후후. 후후. 이 바이 바이 바이에 이렇게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던져버렸잖아요. It's time to say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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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네. 해보자. 해봐라. 역시 확실히 뮤비오보다는 강습소가 조금 더 재미네. 아 감사합니다. 나는 나는 뮤비오. 와 역시 너는. 너는 아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춤 너무 잘 춰으니까. 네. 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웨이티즈 선배님 꼭 컴백하시면 저희 뮤비오에 꼭 출연하기로 약속해요. 어 약속했어요? 예. 어 그러면 여기서 협상을 체결할까요? 하나 둘 셋. 짠. 안녕. 안녕. 더쇼가 추천하는 꿀잼 입덕 영상. 내가 직접 소개하는 내 멤버의 입덕 포인트 셀피티에 네. 우주 최강 유쾌한 밴드 앰플라잉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감성 청량 밴드 앰플라잉의 숨은 댄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발 밑청이 없어질 정도로 화려한 발돌림이 특기라고 하죠.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앰플라잉의 댄스센터는 누구일지 셀피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청량의 쿨함 더한 위아이의 컴백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초여름의 청량함을 가득 담은 고스트 나인이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절대 멈출 수 없는 청량 중독 스테이지. 스니커즈의 날개를 단 하성훈씨가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엔딩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초여름 더위가 뒷걸음칠 정도로 강렬한 카리스마 여전사 에버글로우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오늘 더쇼의 마지막을 웅장하게 장식해줄 엔딩 스타. 나도 모르게 과몰입해서 감정이 벅차오른다는 무대의 주인공이죠. 앰플라잉이 앰플라잉 했다는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앰플라잉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sbs mtv와 일본 tbs 채널 ntv 아시아 ntv 러시아 ntv 히치 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6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하성우씨 축하합니다.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아 스니커즈 탑을 쌓아본다는 하성우씨 앰콜 무대에 기대해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더쇼의 조각댕댕이 여상씨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 인사도 귀엽고 야무지게 부탁드립니다. 조댕씨. 네. 역시 대본 좀 잠시 받게 될까요? 네. 6월의 화요일. 이렇게 깜찍하고 이렇게 장망스러운 MC 요상원과 함께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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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